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절차할 수가 여러분 결성되었음을 엄중하게 막힙니다. 도도동 마을 주민들은 사물만큼 살았습니다. 항공기소, 위생처리장과 가스처리장에서 발생된 악실, 공항 확장기구 등으로 국회와 각종 재산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장례식장까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비단 혐오시설, 기프식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도동 마을은 그간 공항으로부터 79년간 항공기 소음 피해, 매연 피해, 본진 피해, 공항 확장지구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생활하수처리시설으로 인해서 많은 악취에 시달려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참아내고 참아왔었습니다. 이 도도동 마을을 보는 생활환경을 살 수 없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쁜 유감을 갖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발표한 대로 공항 주변을 도시화하는 데 큰 걸림돌이 돼 장례식장 사업에 대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도동 마을을 파괴하는 장례식장 개발사업 철화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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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강림업 장례식장 개발사업 당장 철화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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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사는 공항업 장례식장 개발사업을 철화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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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은 장례식장 개발사업 반대한다! 철화하러! 철화하러! 오일정 귀등 정치에 가득하는 장례식장 개발사업 철화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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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심 한복판 장례식장 옆에 살고 푸냐! 철화하러! 철화하러! 부지사는 철화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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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m? 철화하러!